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 입니다 lg화학이 중국 양극재 기업에게 특허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데요 최근 2차전지 산업을 보면 미중 패권 전쟁이 들어 있고 ira 전속 문제 유럽에서의 자동차 산업의 몰락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를 견제해야 되고 노스볼트 같이 글로벌 배터리 전략 생산은 쉽지 않다 라는 거 하지만 배터리 가격은 상당히 내려와 있고 배터리의 기술적인 접근에서 보면 양극재가 대단히 중요한데 중국이 lfp 양극재에서 점차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생기고 있죠 이 부분이 글로벌로 배터리가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기술적인 부분도 중국 외로 나오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현재 이 역할을 lg화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같이 보시죠 기사로는 1개월 전부터 나왔는데 중국 양극재 기업 본사로는 롬베이고 한국 본사로는 제세능원입니다 관련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이고 산업통상부 무역위에서 먼저 판정이 진행되고 있었고 어제 결론이 나왔죠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양측이 조사 중지를 원해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절차를 중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상호 분쟁이 중지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무역위 판정과 소송이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역위 같은 경우 정부 판정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해할 수도 있고 법 절차를 이용해서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향후 lg화학이 승리를 한다면 중국 삼원계 양극재 및 배터리는 글로벌 시장 진출이 쉽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배터리 패권에서도 아주 중요한 소송이 될 걸로 봅니다 lg화학은 이런 부분을 이전부터 준비해 왔는데요 회사적으로 지식재산권 ip와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cto죠 cto 산하 ip팀을 통해 강경한 특허 보호 전략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23년에 중국계 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허 라이선스 아웃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는 타사의 특허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과 동일한데 정식으로 기술을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해라 라는 요청인 거죠 일종의 경고라고 볼 수 있는데 1차 신사적으로 협상 요구로 경고를 보냈고 물미수로 협의를 촉구했겠죠 하지만 최근 사항을 보면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소송이 진행되었겠죠 아니면 롱베이 외에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했을 건지 아마 지금 눈치를 보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분쟁의 일정은 23년 3월부터 시작한 것이죠 보통 이런 일정은 긴 시간을 요구하고 장기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위에 조사를 요청하고 무역위는 lg학이 제출한 서류를 참고해 조사 개시를 진행했으며 롬바이를 상대로 현지조사 당사자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6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 걸리죠 대충 보면 이번에 결과가 최대기간으로 해서 나온 걸로 보는데 보류가 된 것은 아마 결과가 너무 늦게 나와서 아예 소송으로 진행하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봅니다 원래 진짜 중요한 것은 소송인 거죠 무역위의 결과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간에 8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양극재 특허는 상당히 민감한 기술 중 하나이고 특히 하이니켈은 특허 확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gmx gemx gemx와 글로벌 양극재 기업들의 특허 협의가 있었죠 이건 2016년부터 진행되었는데요 한국 에코프로비엔 유미코아 lnf lg 삼성 존메티 바스프까지 중국 양극재 기업들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양극재는 글로벌로 나오게 되면 특허 소송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gemx 보다 양극재는 더 잘 만들죠 하지만 특허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겁니다 중국도 글로벌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그런 걸 한수 가르쳐야 되는 시기가 된 걸로 봅니다 lg화학은 미리 준비하고 있었죠 23년 11월 한양대에서 한양대가 양극재 하이니케일 기술에 대한 특허를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양극재를 생산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허는 다양한 용도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분쟁 상황에서 필요한 거죠 제맥스도 그런 용도로 특허를 모았고 한국 기업들에게 특허료를 받게 되었죠 일단 lg화학은 한양대에 2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특허는 5개가 제시되었는데요 대부분 ncm811 양극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니켈 90%대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죠 현재 중국에서 ncm811은 상당히 많이 쓰이는 양극재입니다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니켈 90%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사몽계 하이니켈 시장에서는 811 양극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향후에도 보편적으로 상당히 많이 쓰일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양극 함물질의 제조 방법 여기도 제조 방법 함물질의 제조 방법 즉 양극재 함물질을 제조하는 간단한 방식에서부터 복잡한 방법까지 모두 망라해서 보겠다라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특허는 아주 보편적이라고 하지만 특허 내용을 보면 다양한 요소에서 양극재 제작 방법을 정의하고 있기에 사실 빠져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특허의 목적은 현재 같은 분쟁 상황을 위해 등록해 두는 것이죠 중국 기업 롬베이 입니다 한국지사가 제사의 응원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아쉽지만 롬바이의 양극재 초기 기술도 한국 기술자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허에 대한 침해 내용도 LG화학도 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중국에서 롬베이의 중요성 그리고 한국 배터리 산업에서의 롬베이가 확장되면 안 되는 이유는 중국에서 811 양극재 기술 선두이며 향후 기술 중 망간계 lfp 고전환 미드니켈 등 차세대 저가 삼홍계 양극재 기술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입니다 특히 lmfp 고전환 미드니켈은 저가 배터리 라인에서 한국이 중국을 넘어설 기술이기에 현 시점에서 롬베이를 확실히 견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림은 롬베이의 양극재 개발 라인이죠 니켈 96% 니켈 90% 하이니켈을 넘어서는 울트라 니켈도 개발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catl 811 라인은 대부분 롬베이의 양극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11부터 견제해야 90%대의 양극재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젠솔 ev 전략에서 lfp lmfp 망간니치 고전환 미드니켈까지 이 부분이 향후 대단히 커질 산업으로 보는데요 지금은 ncm 811에서 소송을 진행하지만 이 부분들도 향후 쟁점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의외로 롬베이가 이번 특허 분쟁으로 로얄티 지급을 결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에 대한 유사 소송들이 급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롬베이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쉽게 승복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어떻든 향후 한국 소송 결과도 나오겠지만 미국 itc 재소까지 이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소송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크르 oyn ob they om